감기로 병원을 갔던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됐어요 감기는요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운 날씨에는요 스카프나 목이 올라온 티로 목을 꼭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목이 따뜻하면 체온 유지가 잘 돼서 춥지 않거든요 둘째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요즘 다들 얼주가 얼주가 하잖아요 차가운 음료는요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장내에 면역층도 무너지기 때문이죠 셋째 목이 칼칼할 때는 튼튼다리를 자주 먹어주면 금방 괜찮아진답니다